제1회 1번 문제 불러놓기를 35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43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72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47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67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51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92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38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67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89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89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21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78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24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28원이여 빼기를 6원이여 넣기를 93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94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37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86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82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